특집! SBS 인기가요 제2부! 먼저 강렬한 라틴 댄스에 빠져든다 주목받는 색별이죠? 백주영의 의자입니다 선택! 고기하라고 말하는 글을 넌 믿고 있는 것 같아 난 글을 알아 쉽게 널 버릴 거야 그걸 정말 모를게 내가 널 사랑하는 것보다 그의 곁에서 넌 행복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 발만 했던 일이야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너를 보낼 수 없어 제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 부탁이야 흔들리지 마 이젠 더 이상 나의 사랑을 지연하게 누구에게도 널 빼앗길 수 없어 널 다시 찾은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많은 사랑에 이렇게 너를 보낼 수 없어 제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부탁이야 흔들리지 마 이젠 더 이상 나의 사랑을 지연하지 마 누구에게도 널 빼앗길 수 없어 널 다시 찾을 거야 흔들리지 마 이젠 더 이상 나의 사랑을 지연하지 마 누구에게도 널 빼앗길 수 없어 널 다시 찾을 거야 나의 사랑을 지연하지 마 이젠 더 이상 나의 사랑을 지연하지 마 어üh 감독 교